음악 체계적인 수련생 관리를 위한 도장운영 튜트리얼 강의 중 상벌점 제도의 운영 및 적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벌점 제도의 운영 목적은 수련생들로 하여금 도장 내의 규칙을 준수하고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체크하여 잘했을 경우 칭찬함과 잘못했을 경우 벌칙을 주므로 태권도 수련에 있어서 동기유발 및 성취욕을 고취하고 수련생 생활지도에 활용함과 동시에 각종 행사 참여를 유도하여 태권도 수련 및 도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도장에서 운영 방법은 개인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 방법은 체크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점수를 일일이 수정해 기록 보관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며 현재 많은 도장에서 채택하고 있는 칭찬 스티커 방법은 잘했을 경우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나가는 방법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방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상벌점 제도 본래 목적인 도장 내의 규칙을 준수하고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체크하여 동기유발 및 성취욕을 고취하는 데 미흡함으로 본래 취지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상벌점 제도 운영에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은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시로 입력된 상벌점 항목이 자동으로 점수화되어 발표할 수 있도록 점수 자료화해야 하며 상벌점 제도 운영 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합니다. 상벌점 항목을 설정할 때 도장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와 연계하여 참여를 할 경우 가선점을 줄 수 있도록 하므로 자연스럽게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연말 종합시상은 생활부분에 대한 종합시상으로 1년간 상벌점 항목에 의한 종합점수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순서로 시상을 합니다. 방법은 입강과 동시에 기본점수 100점을 부여하고 각종 상벌점 항목에 의한 점수를 가감한 결과를 점수화해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수련생을 시상합니다. 연말 생활부분 종합시상과는 별도로 매일매일 체크되는 상벌점 항목에 의한 점수를 가감한 결과를 점수화해서 단계별로 나누어 시상하는 방법으로 최고 단계까지 과정에 도달하기 전 중간에서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고 다음 단계에 오를 수 있는 기대감을 갖고 수련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상벌점 제도 운영의 최선의 방법일 수 있는 반면에 단계별로 주어지는 상품에 집착을 할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있으므로 운영 시 시상하는 상품 선정에서부터 운영 전반에 대해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합니다. 단계에 대한 이해는 처음 100점, 200점, 300점, 400점, 500점 등 단계로 정하고 1단계 점수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1단계에 따른 시상을 2단계에 도달하면 2단계에 상하는 시상을 단계별로 달리하며 최종 단계에 도달했을 때 최종적으로 시상하는 방법으로 봉 방법은 연말 생활부분 종합 시상과는 별개로 전 수련생으로 하여금 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태권도 수련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상벌점 항목 설정은 태권도 수련과 관련된 항목과 인성, 예의, 출석사항 등 도장 내 생활과 관련한 모든 부분을 항목으로 다룰 수 있으며 특히 시상 제도와 관련해서 시상 시 자동으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상벌점 제도 운영 시 주안점은 상벌점 운영은 도장 내 규칙을 준수하고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체크하여 생활 지도에 활용함과 동시에 각종 행사 참여를 유도하여 태권도 수련 및 도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는 만큼 수련생 지도 측면에 비중을 두어 운영합니다. 너무나 운영 측면에 비중을 두어 자칫 수련생으로 하여금 상품에 집착하여 가식화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벌점 관리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수기로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필자 또한 처음에 개인 신상 자료에 의해 관리를 할 때 말이 그렇지 180여 명의 개인 자료를 일일이 기록하고 점수화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미친 짓이었습니다. 수기로 관리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때문에 언급한 모든 항목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방대한 자료 처리 능력을 활용해야 합니다. 엑셀을 활용해도 좋으나 도장 내에서 간장, 사법님들이 보편적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벌점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수련생 관리 전용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상벌점 항목의 설정 시 각 도장 실정에 맞게끔 항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상장 발부를 하면 자동으로 각 개인에 대한 상벌 점수를 가감하여 점수화하고 연말 생활 부분 종합 시상이나 차 등 점수별 시상에 대한 자료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발표 시에는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으로 인터넷상에서 수시로 부모가 자녀에 대한 태권도 수련과 관련된 모든 관리 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부모들로부터 도장의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 다음 8강은 개인 자료에 의한 종합적인 자료 관리에 대해서 강론합니다. 다음 9강은 개인 자료 관리에 대해서 강론이 있습니다. 마지막 8강은 개인 자료 관리에 대해서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강은 개인 자료 관리에 대해서 강론은 대구에 대해서 강론을 띄님의 입력을 이용합니다. 앞으로도 여러가지 일을 통해서 강론을 위해서 한 번씩 300 survive projet을 통해했는데요. 그래서ido